안녕하세요 유튜브하는점장 치킨헤드 김솔기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혹시 장마피해는 없으셨습니까? 네 제 유튜브를 구독하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큰 피해가 없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도 다치거나 이렇게 일이 없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자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약 한 달 전 제가 약속드렸던 구독자 천명을 돌파한 제 채널 댓글 이벤트를 했었는데 총 4분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게 3등과 4등 이렇게 나누기가 좀 어려워서 1등 아주 재치있으신 분을 뽑았구요. 2등 저한테 아주 담비같은 얘기를 해줘서 2등을 뽑았구요. 3등은 공동 3등입니다. 2분을 뽑았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냥 저희 옛날 회사에서 드렸었던 그런 것만 챙겨드리기가 너무 죄송해서 제가 아주 조그만 아주 조그만 라이더 퓨스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1등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네 아주 보드라운 재질의 이제 두건을 드릴 거구요. 2등 조금은 두껍지만 아주 세련된 디자인의 두건을 드릴 거구요. 공동 3등의 두 분한테는요. 탈투시와 간다나 플러스 라이더 퓨스템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아 나오고 있나요? 여기에 1등, 2등, 공동 3등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요 분들은 댓글로든 아니면 제 연락처 여기 있드나? 여기 연락처로 연락, 전화 또는 카톡,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네 저랑 시간 약속을 잡고서는 만나서 증정받으실 수도 있구요. 물론 뭐 만나서 하시면은 기념사진 남기고 좋죠. 네 만약에 정 내가 너무너무 바쁘고 난 별로 치킨애들을 구독과 하고 좋아하는 하지만 응원은 하지만 별로 보고 싶지는 않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이제 따로 연락을 주셔서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택배비 네 그 뭐라 그러죠 그거? 그거 시기 그 네 수신자 부담 무릎 보내드립니다. 네 그렇게 보내드리니까요. 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차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왕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린 쯤에 한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짜자잔 네 이미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 본사에서 카톡과 문자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가지고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 시기 때문에 계속 못했었던 할리 데이비슨 라이더들의 가장 큰 행사죠. 호그 내셔널 랠리를 네 내셔널 호그 랠리 24번째를 네 요번에 강원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접수기간은 오늘 마감이 되긴 했는데 혹시나 아주 혹시나 내가 아직도 접수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저희 이제 각 지점에 챕터 또는 호그 매니저하고 통화를 하셔가지고 네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 시기가 언제냐구요? 9월 23일 금요일부터 금토일 이렇게 해갖고 2박 3일간의 일정이구요. 23, 24, 25 방원도 횡성에 위치한 웰리일리파크 끝났어요. 웰리일리파크 우리가 다 접수합니다. 저도 가요. 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거기서 뵈면 됩니다. 그럼 항상 안전운전 하시구요. 그 다음에 아직 끝나지 않은 폭염과 그 다음에 집중호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차 구독과 좋아요는 서비스 구독과 좋아요는